골상도 오케이 다시 기기 사용중이라 나온건 뭐니? 그거 소스 빼라는 소리인데 어디서 캡쳐보드 잡고있다 임말이 잠시만요 여러분들 다 저거부터 켜야죠 이러면 형이 못보잖아요 이러면 형이 못보잖아요 엄청 부드럽잖아 이러면 그쵸 그치 아까 저거 코덱을 바꿨어야 돼요 코덱을 음 오케이 해볼게용 YUY인가 그거를 해보세요 메뉴에 있는거 MVE 있는데 원래 R이 뭐시기였죠? 맨위에 있는거 해보세요 와 렉이 지리네 여기선 그런거 아닐까요? JP팔때 잘됐잖아요 잠깐 일단 흠흠흠흠 자 어 뭔가 느린데 화면도 이상하게 나오고 음 잠시만 여러분들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네 혼자 할때는 이걸로 잘됐었는데 방금 프로그램이 켜니까 뭔가 좀 충돌이 난다 많이 느려 이거 이거 지금 프레임이 제대로 안나오고 있어 잠시만 기다려봐 흠흠흠흠흠 껏다 켜야되요 아 껏다 켜야된다 이거 해보고 안되면 예전방법을 하시죠 음 오케이 흠흠흠흠흠흠흠흠흠 아 지금 방금 켜압 됐어요 좀 부드러운거 같은데 아 이거 렉걸린다 너무 심하다 이게 엄청 프로그램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나 보다 그래서 안쓰나봐요 사람들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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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깁시다 그러면 저도 하면 죽어요 잠시만요 죽이지요 내가 죽여놓고 할께요 네 오늘 이거 방송 여러분들 좀 지루하더라도 약간 기다렸다가 이거 본사람들이 승자야 갑니다 내가 진짜 예 어 하세요 호들갑 아니야 정말 호들갑이 아니고 미쳤더라구 이제 액세스플릭스 여기다가 잡으면 돼 겹쳐거든 응 방제 방제가 중요해 방제 이제야 이제서야 이걸 맛봅니다 이걸 맛봅니다 전설의 극게임 라오워 전설의 극게임만 해주세요 전설의 극게임 전설의 극게임 너 정말 똑똑한 아이네 네 제 덕분 50명 늘었습니다 너 멋지다 네 뭐 한 10초보고 나가도 좋습니다 좋아요 어우 부드러워 이거지 부드럽네 게임 정말 부드럽네 코트야 라이브는 언어의 극게임 시작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드디어 이 게임을 맛봅니다 전설의 극게임 작년 9월에 리마스터돼서 나온 라오워 두 번의 리마스터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4K 60프레임 야무진 화질과 좀 더 개선된 AI 성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The Last of Us Part 1 좀 있으면 이제 그 PC로도 출시가 될 거에요 이 전설의 게임을 제가 참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제가 잘못 생각했더라구요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재밌는 게임인데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보통으로 난이도는 보통으로 Let's get it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소니에서 내놓는 그래픽이 일단 너무 좋다 그래픽이 일단 너무 환상적으로 좋네 아 통이 잘했었어 이름 어땠어요? 너 왜 여기서 자고 있니 잘 시간 한참 지났잖아 아니 잠이 안 와요 저랑 돌아와요 이거요 이게 뭐니 아빠 생일이잖아요 시계 방아졌다고 계속 쪼갈쪼갈 걸었잖아요 어때요 이거 좋은데 시침이랑 분침이 안 돌아가는데 장난치지 마요 돈 어디서 났니 마약 팔았어요 그럼 대출금도 갚아줄 수 있겠네 아무렴요 장난친거 미국식 조크죠 조크 딸 하나 키우는 아빤가봐요 엄마는 없나보다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을 했을까요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야 왜 이리와 잘 살아 내 천사 아 이 시간에 누구지 여보세요 토미 아저씨야 아빠 좀 바꿔봐 토미 삼촌이야 지금 아빠 지금 자고 있... 토미 삼촌 여보세요 토미 삼촌이 급하게 전화갔습니다 그래서 토미 삼촌한테 연락이 왔다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토미 삼촌이 급하게 전화했을까요 알겠어 더빙 안할게요 아니 더빙하니까 전에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호불호 되게 많이 갈리더라 이런 명작을 거지같은 더빙으로 하다니 아빠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써놓은 내용입니다 아유 마음도 이뻐라 일단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토미 삼촌한테 전화 갔었으니까 그 사실을 아버지한테 알려야겠죠 아빠 아빠 아니 더빙 못 참겠다 시발 아빠 뉴스 좀 볼까 아 기사 기사 텍사스 헤럴드 정체불명이 감염으로 환자 수가 300% 증가 지역 내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 식약청은 곰팡이균 감염 의심 농산물이 확산됨에 따라서 어허 약간 뭐가 있을까 감자 뭐 고구마 뭐 배추 뭐 이런 걸로 뭐 이렇게 곰팡이균 같은 게 사람한테 아주 치명적이게 퍼졌나봐 그래서 그게 짬비를 만든 거죠 짬비 대규모의 짬비 사태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뉴스 봐 아빠가 없어 party הזה subconscious 아빠가 partie Sylvan 그리고 혜연 서람들이 타공 ganhar 오셨어요 온 세상이 지금 난리에요 경찰차 지나다니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예 아빠 아빠 전화기네 아빠의 폰콜을 찾았어요 부재중 통화가 8건이네 대체 어딨는거야 전화해 토미 삼촌한테 지금 메세지가 무지하게 많이 왔네요 대체 어딨는거야 전화해 지금 갈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지 아빠는 어딨지 오늘 밤에 늦을거다 밥은 시켜먹어라 아침에 보자 아빠가 어제 남긴 쪽지 내용이죠 자정이 지났으니 어이구 강아지가 그냥 깽깽거리는 소리가 나네 강아지가 짖다가 그냥 어 아파다 아빠 세라 괜찮아? 어때? 누가 여기 갔었니? 아니요 누가 와요 이 시간에 문 근처로 가지마 거기 그냥 물러나있어 무슨 일인데요 쿠퍼 가족이요 그 사람들 뭔가 이상해 어디가 아픈거 같아 어 오 오 지미 아빠 지미 지미 이러지마요 지미 물러나요 경고했어요 오 잘 들어 아빠가 사람을 샀어요 나만 들어 지금 무슨 일이 생기고 있어 여기서 벗어나야돼 알겠어? 네 도미야 가자 알겠어요 야 이러고 바로 야반도주 한다고? 대체 어딨던거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고 다 있어 완전 피투성이잖아 완전 피투성이잖아 사라 일단 여기 타있어 사라 사라 괜찮니? 전 괜찮아요 라디오에서 뭐라고 하나 들어봐요 감사합니다 휴대전화도 안되고 라디오도 안되고 미쳤구만 진짜 몇 분 전에 뉴스가 멈추더라고 어디로 가란 말 안했어? 아니 그게 군대가 고속도로를 봉쇄했대 트래비스 카운터로는 못 가겠어 그렇다면 여기서 나가야지 71분 국도로 타죠 안그래도 가고 있었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죽었는지 얘기 안해요? 엄청나게 죽었을거야 애 앞에서 그런 말은 하지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야 젠장 루이스네 농장이야 저들이 살아남았을지 모르겠는데 분명 살아남았을거야 우리 병 걸린거에요? 아니지 무슨 소리야 어떻게 알아요? 그냥 도시사람들이 그렇다는거지 뭐 여기요 도와주세요 여기요 제발 제발 우리가 도와줘야됐던거 아니에요 삼촌 가만히 있어라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이러는거니까 다 똑같은 생각을 한거야 뭐하는거야 좀 가자고 병원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그만 토미 자 뒤로 빼 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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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에 도망치는건지 얘기라도 해줘요 뭐지 또 Wein 여기저기야 톰이 그냥 밀어버려 오 오오 오오 쉣 룩야웃 아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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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나요 뭐지? 사라 물러나있어 전 괜찮아요 아빠! 여기있어 가자 손 좀 괜찮니?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도망쳐야 돼 어서 여기 총 받아 우리 좀 지켜줘 가자 어? 아빠 나 무서워요 눈 감고 있어 그냥 어? 형 조심해 우와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계속 달려 형 사람들이 불 속에 갇혔어요 아빠 되돌아 보지 말고 무서우면 앞밟아 알았지? 네 도미 어디로 가야돼? 저쪽이야 오우 사라 우린 여기서 빠져나갈거야 아빠가 약속할테니까 조금만 참아 형 돌아가 수가 너무 많아 이쪽으로 문이 막혔는데? 어 어 어 어 어 도와줘 도와줘 토미 죽였어 젠짜 거의 다 왔어 사라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놈들이 울타리를 넘어오고 있어 형 계속 가 다른 길을 찾아야돼 가자 형 형 여기로 서둘러 어 어 어 고수도로로 가 형 고수도로로 가라고 형 어 어 삼촌 거기서 만나자 아빠 삼촌 저렇게 두고 갈 수는 없어요 나 괜찮을거야 사라 거의 다 왔어 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파 어 어 으어우 으어우 으어입 어 tryna 괜찮아 훼 아 다행이다 저기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딸인데 꼼짝마 저희는 병에 안 걸렸습니다 그저 딸만데려가주세요 왜구 병력이 있다 어린 여자애들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저기요 우리 목숨을 거기까지 잤어요 제발 제발 부탁할게요 씹 섹시 저.. 쏘지마세요 형 형 사라가 사라 사라 손 좀 움직여봐 사라 사라 가만히있어 사라야 아피가 알고 있어. 괜찮을까? 우리 아가. 아빠가 같이 있을 거야. 아빠가 안 해줄게. 그래. 아픈 거 알고 있어. 아가야 제발. 나도 알아.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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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사라. 안 돼. 안 돼. 제발. 하느님. 제발. 부탁이다. 이러지 말거라. 제발. 신씨요. 여기까지 했어. 게임이 몰입이 지리더라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그 상황이 진행이 되는 게 나오는 거야. 지금. 파이어플라이라는 어떤 단체가 있나봐. 어. 민간인 단체인가봐.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기구? 뭐 뭐 구원기구? 뭐라 그러냐? 뭔 기구라 그러지? 랄프야? 보건기구야? 어. 보건기구. 그런 거. 20년이 흘렀어. 20년이. 존나게 늙었어. 나 가고 있어. 나 가고 있어. 낮잠이나 자고 골 좋다. 잘 잤어? 보드카 한잔 때려야지. 한잔 할래? 아니. 난 생각 없어. 어디 있었어? 서부구역에. 내가 좀 배달할 게 있었거든. 우리가 갔어야 되는 문제였잖아. 근데 당신 혼자 있고 싶다 그랬잖아. 자. 내가 맞춰볼게. 거래는 날라갔고 우레이는 우리를 약을 가지고 튄 아주 최악의 상황이지. 개소리 마. 거래는 순조롭게 진행됐어. 우리가 두 달은 버틸 수 있는 배급회를 받았다고. 상처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여기로 오는 길에 두 놈한테 줘 맞았어. 봐. 어차피 잘 해결했잖아. 아휴. 얼굴 존나게 상했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내가 줘 패버렸지. 있었어? 알고보니까 로버트놈들이었어. 로버트라고? 저 이 자식 로보트가 숨어있는 곳을 알았거든 5구역에 있는 오래된 창고 거기 로보트가 있으니 가서 복수하러 가자 아 어떤 거래가 있었는데 통수 쳤나봐 그래가지고 거래는 일단 뭐 다른 데서 한 것 같아 로보트란 놈을 복수해야 되나 보다 여자 이름이 테스네 테스 형도 아닌 테스 누나네 공지한다 시민들은 신분증을 항시 소지해라 안하면 총 맞아 뒤지니까 저걸 봐 배급이 아직 시작 안됐어 또 물량이 떨어졌나봐 배급표라는게 시권 뭐 이런건가봐 아저씨 배급신량이 오면 문을 열업니다 문 열어드릴거에요 알겠어요 이번주도 절반만 배급한대 장난쳐 연속으로 3주째라고 먹을 것 좀 주라고 아저씨 배급신량이 떨어졌나봐 어 군인들이 장악한 그런 옷이네 어 여기가 파이어플라이 인가봐 그 민간인 아니 군인이잖아 신분증 좀 봅시다 여깄어요 여깄어요 무슨영무입니까 휴가받았거든요 친구 만나러 갑니다 지나가세요 오오오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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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플라이랑 대립관계구나 군인들이 지켜주는 세상 그리고 파이어플라이 민간인단체가 있는 그런 세상이구만 그치? 파이어플라이랑 아주 대립관계 서로 이제 뭔가 더 이득되는게 있으면 서로 싸우고 그런거 같은데 그치? 그치? 오케이 가자 흠흠 모르는거야 그니까 이봐 테스 저거 봤어? 나도 봤어 로버트 샤끼 좀 볼라그러는데 안내 좀 해줘 음 파이어플라이가 여기 쳐들어온 이유가 있나봐 파이어플라이에 있는 마를렌이라는 애가 로버트를 찾는다고 로버트가 아주 별 볼일 없는 놈인가 보지 근데 마를렌은 좀 약간 좀 짜세가 있는 놈인가 봐 파이어플라이 있는 사람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응 도와줄게 개구멍 나갈때 조심하라구 냄새가 진동하잖아 어우 돌아보라 장비 챙기자 단약이 별로 없구만 신중하게 쓰면 되지 자 이렇게 챙겨서 자 가볼까 9mm 권총 니가 앞장서 아 아 뭐라고? 아냐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아 아 이 새끼 더럽게 무겁네 아 너부터 가 자 자 이제 니가 올라와 조심해 아 걱정도 팔자다 음 어우 바퀴벌레 카카로치가 있네 카카로치 어우 더러워 콜투쇼라고 김태균 아저씨가 윤태균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거잖아 콜투쇼는 난 좀 다른데 안녕하세요 이건데 난 좀 다른데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되지 어 포트홀 아니 포트홀이 아니라 완전 싱크홀이 뚫렸네 어디로 가노 글로 오케이 레츠 겟잇 와 근데 이거 이어폰 끼고 하자 이거 이어폰 끼고 하면은 현장감 지릴 것 같아 나 지금 스피커로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마이크로 여러분들한테 들어간 또 스피커 소리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몰입 제대로 하려면은 내가 봤을 때 마이크도 가까이 대고 쓸 수 있는 마이크가 필요해 리얼로다가 어 이렇게 해서 이어폰도 끼고 대신 이러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소리야 그냥 몰입도가 좋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뭐가 뭐가 있다는 거야 둘이 무슨 관계일까 친구 같기도 하고 어 사다리 있네 젖었어 좋아 갖고 와 왜 무거운 건 내가 들어야 되지 그야 너가 냄새니까 먼저 가 먼저 가 숙녀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쪽이야 알겠어 차 막 나오는데 왜 더빙하냐고 그냥 재밌더라고 해리포터 때 더빙하니까 재밌더라고 노숙자들이 자고 간 그런 흔적들이 막 있네 이건 뭐야 데이비드 마이클 비즈얼 파이어플라이 민병대원이 걸고 있던 펜블던트 맞네 파이어플라이 표식이 이거네 파이어플라이 파이어플라이가 지격 반딧불 아닌가 반딧불 여기야 로버트가 우리 총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까 그 새끼한테 총만 찾으면 그 새끼 죽여버릴 거야 잠깐 잠깐 포자야 어 앞에 저 연기 같은 게 포자인가 보네 포자 이런 건 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전엔 없었는데 여기 당사자가 있네 그리 오래된 시체는 아니지만 어우 야 이게 그 감염이 돼갖고 죽은 지 오래되면은 이렇게 몸에서 뭔가 이렇게 버섯 같은 게 나오네 포자 가루고 그 버섯에서 나온 포자 가루 맞지 어 어우 징그러워 여기로 지나갈 수 있을 거야 어 젠장 괜찮아 천장 무너지니까 조심해 이쪽이야 천천히 천천히 뭐야 조심해 도와줘 도와줘 방독 왜니 망가여 날 편하게 되지마 부탁해 어떡하지 총알이 총알이 아까운데 총알 아까워 총알 아까워 갈래 그냥 가자 총알 아까워서 안 죽여 그냥 가 그냥 가 돌아와 날 이런 꼴로 두지마 미안하지만 알파노야 총알이 아까워 안 죽여 안 죽여도 되지 않나 안 죽이는 붕괴가 있을 거 아냐 어우 좋아 조용히 해줌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죽어 얘네가 소리에 반응하나봐 사람을 뜯어먹고 있어 두마리야 이거는 총으로 쏴야되지 않을까? 어..씨발..존나 무서운데? 이거 붙잡는거 맞아 이거? 뭐야 몰라 잡아보자 오.. 얘 개새끼야 씨발새끼 보통 내가 아는 좀비는 핥히거나 붙잡아서 물거나 하는데 주먹질을 하네 아.. 아 근데 아까 확실히 똥게임하다가 이거하니까 진짜 몰입도 확 올라가네 하하하하 그치않아? 몰입도가 몰입도가 엄청 올라가네 그치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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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나? 그치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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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않아 도시는 공기가 썩었어 빌한테 공기청정기라도 사둬달라고 지금 어.. 빌 빌 빌이 뭐 남친인가? 일단 둘은 애인관계는 아닌거 같은데 아.. 어우 그래도 나름대로 힘을 쓰는데 다 해달라고 하진 않네 따라와 알겠어 테스 누나 테스 누나 젠장 환자가 떨어져있어 니가 좀 구해와야겠지? 왜 항상 나만 하는거야 니가 구할 순 없어? 그야 넌 남 저 새끼니까 니가 구해야지 안그래? 저거 말하는건가? 오우 오우 맞네 이리 줘 자 바다 좀 무거울텐데 뭔소리야 나도 할수있다구 오우 테스는 자립적인 그런 여성이다 그치 갑시다 어이차 어이차 근처에 군인이 있을지도 몰라 조심해 이상없어 가자구 야 야 이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난 굉장히 좀 질리는 소재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게 어떻게 10년전 게임이냐 음악이라든지 이런 몰입도가 굉장히 좋아 물론 리마스터판이긴 하지만 10년전엔 이런 그래픽 자체가 불가능했지 거기다 콘솔 게임이었는데 프레임도 30프레임까지 밖에 안나오고 테스 따라가야 되는거지 테스 따라가야 되는거지 테스 따라가야 되는거지 문 닫아 문 닫아 따라와 따라와 알겠어 탄약 챙겨 어 신호인가보다 문 딱딱딱 두드리는거 안녕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는거 맞아? 군인이나 로버트 부하 없지? 네 자 팁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걸 예상할텐데 그럼 오히려 좋아 넌 정말 겁대가리가 없는 여자구만 가자 걸크러쉬네 방력 터지네 테스라는 저 여자 아 일로요 오케이 야 테스 야 이 분이 잘 지네 지금은 안돼 어? 배급증 없으면 귀찮게 굴지 말려 아 이렇게 신발같은거 상태좋은거 A급들 갖다 파는구나 완전 시장 그 자체네 와 쥐고기 먹는다 먹을거 떨어져가지고 식량 없어가지고 쥐구이를 먹네 하하하하 이런 진광경을 거기다가 없어서 못먹고 비싸서 못먹는다니 미쳤다 아우 강아지 시끄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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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좀 뭔가 테스랑 다 아는 관계네 가도 되는거야? 뭔가 좀 위방인 취급당하는데 졸라 무섭다 뭔가 싸우고 난리났네 하하하하 어디갈라고 말릭 앉아있어라 아 미안해 일행인줄 몰랐어 지나가 테스는 괜찮아 괜찮아 음 음 카우 존나 잡네 시발라미 음 테스가 좀 한타까리 하나보다 다들 인정해주는 분위기인데 존재 존재감 덜았네 안줄거에요 아니 누가 달라고 그랬나 이 미친년을 봤나 안줄거라구요 이런 미친년을 봤나 아 지나갑시다 로버트 어딨어 자 로버트 여기있어? 30분 전에 부드러워 돌아갔어 지금 거기있어 자 이건 일리 주시고 오 오 예 저새끼 들어온다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 우리 들어가야돼 꺼져라 좋은말 할때 너한테 볼일없고 로버트만 보면 된다고 이럴 필요없잖아 꺼져 피 보기전에 우리도 못 꺼져 이 시발년이 당장 여기서 안 꺼지면 대가리 깨버린다 어? 이거나 먹어 이 개새끼야 와